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5월 12일날 이 문서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어찌 보면 두루뭉실하고 원리 원칙적인 내용들만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나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공약 나온 얘기 말한 것만 갖고도 사람들이 그거 막 이루어진 것처럼 특히 언론에서는 그게 실행됐을 때 실행돼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투자 시장에 굉장히 많이 뛰어든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중요하냐.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결국에는 5월 12일날 공개가 됐고 이제는 대외주의라고 써 있는데 이제는 공공연한 사실이 돼버렸죠. 많은 분들이 인터넷 가서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것들이 시행하는 시기가 언제냐. 그런 것들을 알았으면 내가 지금 당장 언론에 나온 그거에 휩쓸려가지고 조바심 내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시기에 투자했거나 아니면 이대로 시간 지나가는 걸 보고 내가 투자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구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번 정부가 어떻게 뽑혔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집값을 안정화시켜라. 그래서 부동산 때문에 뽑혔다라는 얘기가 있는 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 정부의 포부 다음으로 첫 번째로. 첫 번째는 포부에 대해서 나왔고 두 번째 약속. 바로 부동산 정책이 두 번째 나왔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구체적인 계획도 최종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럴까요? 자, 문제는 뭐죠? 아, 저번 정부에서 제대로 공급을 안 해가지고 집값이 올랐으니까 공급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게 어찌 보면 부동산 부양책이고 부양책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집값의 상승을 어찌 보면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언제든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종본이 아니라는 건 언제든지 수정되고 아니면 연기되고 어찌 보면 아예 무산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안에서 실제 시행되는 그 방향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나왔던 정책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 부동산 부분에서 처음에 나온 내용은 당연한 내용이지만 공급을 최대한 많이 하겠다 하면서 공급에 대한 로드맵을 계속 여기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약 내용들을 보면 공급 정책, 세제 정책, 마지막으로 금융 정책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공급 정책에 대한 내용들, 그러면서 그 공급 정책에 민간 주도하에 많이 공급을 하겠다 했는데 그 민간 주도하에 많이 공급한다는 게 재건축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몹시 강조했고, 그다음 재건축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30년 된 지역들은 지금 전국에서 막 상한, 여태까지 없는 신고가를 갱신했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나온 이 로드맵을 보면 그것이 글쎄 아니올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나와버렸습니다. 자, 시범 사업이 될 지역 하면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뭐냐. 재건축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 개선 논의라고 딱 되어 있었는데 이게 뭐냐. TF 구성이 2022년 하반기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 하반기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던 1기 신도시에 대한 이 TF를 구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구성한다라는 건 뭐죠? 이제 계획을 꾸릴 팀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완화 논의를 한다라는 거지 완화가 바로 된다라는 예응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 된 얘기와 고분양가 관리 합리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당장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2022년 하반기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바로 된다고 봅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이 바로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2022년 상반기에 공급 내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 공급 내용이 적냐. 여기 이 부분이 공급 내용을 굉장히 적게 만들어낸 부분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부분이. 왜냐하면은 상반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다 받으면은 주변 시세의 60%밖에 적용을 안 받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아예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TF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전 지사. 지금은 국토부 장관이죠. 그분이 약 80%, 80%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돼요. 이거 없애버리면 집값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제 예상이지만 아마 그 중간쯤 될 수 있는 70% 정도, 70%에서 많으면 75% 정도로 분양가 상한제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분양을 여태까지 밀어왔던 건설사들은 이 70%, 10%만큼의 이득을 더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시공사들이 기다리면서 아직 분양 밀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거를 빨리 하지 않으면 지금 시공사들 자꾸 미룰수록 8월 달에는 전세 대란 일어나느니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위험 신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2022년 하반기라고 돼 있지만 아마 7월, 8월, 늦어도 9월까지는 이것이 발표가 돼서 이 집값 안정화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분양이 빨리 시작되게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임대차 3법 관련 부분도 몇 군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 방안화 마련이라고 하고 계획 재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를 계획을 세워놓고 나중에 국회에 올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 다수당에서 이거를 과연 해줄 것인가. 그런데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하면 다수당에서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임대차 4법이라고 해서 다수당에서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과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다주택자한테 유리한 부분이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다주택자한테 유리한 부분이 바로 될 것처럼 나왔던 정책들이 시장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기는 하지만 다주택자한테 유리한 부분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혹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고 나와 있던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재건축 규제 안전진단 완화 정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2023년 상반기 개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재건축 이 부분을 안전진단을 바로 풀어줄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언론에서도 바로 풀릴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 도, 강 부분 이 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첫 번째로 많이 올랐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들이 노화된 지역들이 지금 신고가를 찍고 난리가 났었는데 문제는 뭐냐? 2023년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다라는 건 뭡니까? 집값 올라가는 거 보고서 뒤로 미뤘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집값 내리는 거 보일 때까지 미루는 게 실질적으로 이거는 대외주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말로써는 지금 당장 내놓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집값 오르는 게 부담이 되니까 뒤로 미뤄졌다.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든지 집값이 오르면 뒤로 미뤄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본심이라고 봅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선거가 시작된 선거를 하는 해에는 집값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항상 올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후보들이 항상 하는 게 뭐죠? 표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하겠습니다. 재건축 이런 부분 풀어주겠습니다. 그 지역의 민원이 되는 것들 재정비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걸로 표심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TF팀에서 말을 자꾸 바꾸느냐 실질적으로 제 예상이지만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그 다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지금 다음 주에 무엇이 있느냐 6월 첫 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앞에 두고 당연히 좋은 소리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온 것도 이런 정책들이 나온 것도 어떻게 되느냐 6월 지방선거가 지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때 하는 말이 진심에 제대로 돌아가는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아마 집값 오르는 거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선거 나가는 지방의 후보자들 이건 여야 의원들이 상관없습니다. 여당, 야당 상관없어요. 그거 가서 그 지역 가서 막 이거 풀어주겠습니다. 이거 해주겠습니다. 분명히 정부 쪽에서도 이거는 반대해야 하는 거여도 그 지역 의원들은 같은 당 뭐 그런 거여도 상관없어요. 이거 해주겠습니다. 이거 발전, 지역 발전 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풀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항상 집값이 올랐다. 그게 지금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금리가 1.5% 저금리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계속 윤석열 당선자 당선되고 나서 나왔던 현상이죠. 좋은 이슈들이 계속 의원들이라든가 국회의원 입들에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대회비라고 했었으니까 실질적인 속마음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뒤로 밀려있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아마 재건축 지금 노도강이 떨어진 게 아마 이거 유출돼서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바로 될 것 같은 게 1년 미뤄졌거든요. 그다음에 정비법 발의라든가 발의라든가 국회 초과의 환수법 국회 제출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국회를 통과할 수가 없는데 일단 제출한다는 것은 뭡니까? 국회에 내보내겠다. 그래서 재생법 추진 이런 것들 나오고 조세 개정안 이런 것들 나오는데 문제는 공약대로 했지만 국회를 통과하느냐 그런 것도 봐야 하고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시행령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이걸 가장 처음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시행령이라서. 그렇게 되면서 중간에 초과의 환수제는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부담 완화의 경우도 일부 당에서 다수당에서 찬성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임대차 사법 얘기를 내놓은 것도 민주당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통과가 되는데 통과되는 부분을 제가 살펴봤더니 다주택자한테 유리한 게 없었어요. 다주택자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공급이 많이 되는 부분에서 혹은 임차인들에게 유리한 부분에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부분 일부분이 그래서 개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세제 개편 부분입니다. 세제 개편 부분인데 2022년 종부세 종부세를 이걸 낮춘다. 그래서 2017년 수준으로 완화시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다주택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민주당 측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임차인들 원리금 상하 이런 것들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새 들어산 사람들한테 월세 공제라든가 임차인 원리금 상하 등으로 그런 것들을 도움을 주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세제 부분에서 통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주택자한테 양도세 중과 개편 부분은 이거는 다수당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낮춰줬지 않습니까? 이거를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1년 동안 배제를 하겠다라고 한 게 저번 주에 제가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마지막까지 이게 풀린다? 이거는 다수당 이게 다수당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양도세 부분 결국에는 완화하고 없앴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공약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 집값이 올라가다가 후반기에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렇게 하지를 못하다가 집값이 내려가면서 연장을 하고 나중에 가서 이것을 풀어줬었습니다. 아마 이번 정부에서도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이나 그런 게 조금 연장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완전히 없애는 건 결국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 풀었다가 다수당이 집값 오르면 다수당도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다주택자한테 유리한 정책이 과연 끝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 부분입니다. LTV 이런 부분 완화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 최대한 완화해주겠다 80%까지 추진해주겠다 합리화 이런 것들 당연히 이것도 통과가 되죠. 왜냐하면 대통령 시행령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국회 통과가 통과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는 뭐냐 이런 부분들이 DSR 그 부분이 같이 풀려야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말을 했지만 지금 금리가 앞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이런 정책들이 빚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다주택자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15억 이상 부분에 여태까지 한 번도 아예 15억 이상 이라든가 9억 이상은 조금 LTV 같은 게 굉장히 규제가 심했었는데 이게 풀린다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 완화 추진도 보면 상당히 나중에 가서 풀리게 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당장 될 것 같았던 다주택자한테도 유리한 그런 정책들이 당장 될 것 같은 것들은 다주택자한테 유리한 건 상당수가 뒤로 미뤄졌거나 중장기적 혹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나왔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서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번 정부 집값 올라가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놓은 공약을 한 정책들은 부양책이지만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최종본이다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말을 바꿀 수 있고 뒤집힐 수 있고 혹은 아예 무산될 수 있다. 그럼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지금 주변에 집값이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재건축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1년, 2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부터 안전지나 이런 부분이 풀리는데 주변에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상당히 표류할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실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지역 지금 재건축 나오는 지역이 사람들이 별로 몰려오지 않는 지역들이 오히려 사람 떠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서 집값이 주변에 상승도 않는데 올라간다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론에 휩쓸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 실질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부동산을 보고 투자하셔야 한다. 그리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국가에서 바로 지원을 하고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는 곳 그런 곳을 항상 찾아라. 그런 곳을 찾는 데는 항상 전문가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같이 찾을 수 있으면서 그런 곳을 투자하시는 시청자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